안녕하세요 오성마이더스 입니다. 이 제품은 이동하는 안전사다지로써 제품을 수납할 때, 내릴 때 쓰는 제품입니다.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사람이 올랐으면 안전 멈춤이 됩니다. 그래서 옆으로 전도되는 거나 이걸 방지하고 밑에 발톱이 넓어서 좌우로 흔들림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제품은 현재 쿠팡이나 저런 업체에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. 신제품으로써 제일 핫한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.